3만원짜리 졸여야 이거 얼마야? 얼마야? 닦아주신거에요? 아니 그냥 제가 이렇게 그러게라도 묵은지 놓셔도 되고 안 놓으시겠습니다 나 일단 여기까지 먹자 소주 오빠 소주 한번만 더 넣으시겠어요? 네 제주도에서 올라올 때부터 시켜야 돼요 왜냐면 목을 피를 빼가지고 올라오는 거라가지고 원래 보리밥을 드려야 되는데 제주도는 원래 보리밥을 드려요 와 이거 엄청 크네 이거 먹어보세요? 듬뿍 찍어도 됩니까 안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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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은지 놓으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먹겠습니다 이거 한잔이나 내 생각 뭐 알겠네 아 아 다시 돌아갔어 누구?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 한번 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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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고춧가루 solo 버리는 것 없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서울에도 이게 갈치에 파는 데가 있죠. 갈치가 파는 데가 있죠. 서울에도. 아, 기대됩니다. 아, 기대됩니다. 원래 갈치에는 귀를 이렇게 얇게 쓸데요. 이거랑 저거랑 맛도 뚫려요. 아, 그렇겠네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고춧가루 . . . . . . 딱봐도 길어보이는거지 뒤집어져요 못내겠다고 도드래기 막 나 맛있겠다 우리 어깨 얼마나 편하다 형이 좋아할 맛은 아니야? 신기하게 나는 방어로 드시는게 이거 안찍어도 될거같아요 찍으면 맛이 또 땡큐 나는 왜 이렇게 안 놓으세요 자 시끄리 준비되면 스태프 스페프 스태프 스태프 스태프